전 사실 에코프로가 올라간 거는요 신경 안 써요 논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 헤드라이만 봤을 때는 아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토끼를 지금 이게 앞에 게 위메이드에요 그때 이제 급등 했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인데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린이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테마주에요 어차피 모든 건 테마주에요 무슨 말이냐면 테마주는 걔 잡주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어떤 붐을 타고 가면 그건 테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테마주의 논리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이미 테마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실적이 10년치를 땡겨오든 업사이드가 어디가 열렸든 그걸 떠나서 이미 올라가는 속성이 테마주처럼 올라가면 그건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주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에코프로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15%에서 50% 60% 알겠어요 뭔 말인지 하지만 이미 시세판 자체가 테마주 성격을 띄고 갔기 때문에 테마주대로 뒤져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2021년에 위메이드 막 NFT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위메이드가 전 게임사를 통합을 시킬 거다 뭐 어떡한다 이러면서 그냥 똑같아요 50년 된 분하고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제 말에 거역할 수 없게 이 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판이에요 당신들만 모르고 있어요 주린이란 이유로 이것도 하나의 어떤 큰 물결 속에 사라지는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달 8월 달부터 바캉스 시즌이 끝나고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 댈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야 경매도 세력과 결탁을 했다 뭐 죽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여기서 논리가 있어서 올라갔다 생각하죠 제가 봤을 땐 모든 주가는 무논리에요 논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 주식판의 유명한 격언이 뭡니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뭐 어떤 기술적 기본적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시세판에 묻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이게 뉴스에 플로우 보면 이게 딱 나와요 널뛰기 근데 이 널뛰기를 할 때도 징후가 있습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 리포트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포스콜딩스 매수 유지 우리의 한국투자증권 이거는 딱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다른데도 아닌 한투에서 매수 유지 90만원 여기서 봤을 땐 논리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무논리에요 전망은 전망일 뿐이에요 이건 결국 꿈이에요 꿈을 이루고 안일이고는 그 꿈을 이루고 나서 봤을 때 아 이게 헝맹랑한 꿈이었다 아니다 나는 이걸 실제로 이뤄냈다 이뤄진 다음에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어 이건 전망일 뿐이에요 저는 에코프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 테마주니까 저는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오바했다고 봐요 전 사실 에코프로가 올라간 거는요 신경 안 써요 이건 올라갈 수 있어요 한낱 테마의 한 흐름이니까 근데 포스코는 달라요 시총을 떠나서 무게감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이 포항제철이라는 무게감은 에코프로 따위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그냥 단기간에 두 배를 땡겨요 얘가 무슨 수직계열화를 하고 포스코 음극제도 양극제도 뭐 니튬도 캔다 어디 아르헨티나에 무슨 여모가 있다 알았어요 다 좋았어요 여기선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 수직계열화가 오늘 어제 된 거예요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계약했고 여기가서도 아르헨티나 가서 어떤 계약들을 해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홍주가 났어요 포스코에 기억나시는 분 포스코 작년에 홍주 나서 물이 잠기네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포스코 이제 실적 개판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그랬었어요 작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물란이 났을 때 근데 그때 리튬 사업이나 뭐 여모 사업 뭐 2차전지에 관해서 탈바꿈당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왜 모르고 이제 와서 목표가 상향 자 얘가 3분기부터 어떻게 될 거고 내년에 멀티풀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때는 왜 물란이 나서 다 끝난다고 그러고 왜 이제는 그런 다른 걸 줘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급변하는 어떤 회사에 큰 대변화가 나왔으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이 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그냥 땡겨 놓은 거예요 옛날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가서 두들겨 맞으라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신라젠이 6천원에서 10만원 갔어요 거의 20배 갔죠 거의 20배 그때 이거 어떻게 돼요 팩사백이 성공할지 안할지 몰라요 임상 3상을 성공하고 그게 신약으로서 개발되고 내가 얼마에 어디에 기술 수출을 몰라요 하지만 온갖 멀티풀을 다 땡겨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 가신 분이 야 신라젠 따위야 같냐 그러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같아요 같아요 같다고 갑자기 2차전지도 무슨 일이 생겨서 경쟁 구도가 심해진다는 등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무슨 뉴스가 나올 줄 알아요 뭐 정해진 사업이다 알겠어요 그 정해진 만큼 멀티풀 받은 거예요 2차전지 관련 주도 제 말은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다 통용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 맹랑한 무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도 없는 그냥 메이저들이 토끼를 몰면 그 토끼는 자기 의지대로 이걸 산 줄 아는데 그건 주인이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백년 천년을 말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7월 25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자 뉴스에서 보면 에코프로 안 사서 벼락거지 됐다 이게 일주일 전의 기사예요 이거 안 사면 난리 날 것 같은 제가 이거 뭐 기자와 어떤 여러분들 어떤 이 여의도 바닥의 커넥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드릴게요 시총 90조 진격의 포스쿠그룹주 이거 보면은 어떤 전통적인 경제 교육이나 투자 스킬을 배우지 않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아 포스쿠그룹 안 사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토끼를 진격의 포스쿠그룹주 이게 일주일 전 헤드라인들이에요 이런 일은 10년 20년 전 미국의 70년대 60년대 50년대에도 있었던 오늘 장중에 그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지난 100년간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 오늘 이거 왜 이래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사기야 오늘 공매도 쳤네 얘네들 역시 공매도는 나쁜 놈 왜 공매도 상한기간이 무기한이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하우스가 룰박 가서 판돈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얘가 제일 심한 게 아니라 오늘 금양이 제일 심했는데 자 보이세요 이거 금양? 오늘 금양 시세판이에요 거의 상한가에서 15% 하락 다시 15% 상승 다시 20% 하락 다시 16% 상승 다시 30% 마이너스 다시 30% 플러스 여러분 15 15 변동 15 15 변동 30 30 변동 자 그러면 제가 20대 때 이런 일이 없었냐 있었죠 왜 없어요 이건 테마주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시세판과 100% 일치에요 자 그럼 이런 시세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도대체 이런 등락률이 왜 나오냐 이건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변동성을 보여줘야만 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나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미친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얘네들은 서서히 자금을 빼내서 파티는 끝낼 겁니다 에코프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대 무릎 꿇었어요 현대차 42조에요 시초 에코프로 BM 45조 에코프로 34조 현대 기아가 형님 그러면서 무릎 꿇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고용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되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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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핵심